다이아나 많이 사랑해주시고 페이스북 말씀드렸지만 보시면 저희 페이스북에도 소식을 올리니까 확인하실 수 있고요. 매주 일요일마다 아 또 오셨네요. 매주 일요일마다 이곳 신전 아홉백 앞에 아리스무대에서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. 버스킨 진행하고 있으니까 다이아나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이 많이 검색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마지막 꺼 보여드리고 저희 그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이아나 많이 사랑해주세요. 여러분 다이아나 많이 사랑해주세요. 렛츠고! 대휘스무gew flag 슬픈이 계속 병이지만 진짜 살며 고민을 지내리면 더 잘 안 가도 또 모른지 미화세가 나겠지만 그래 저희 해비! 저희 해비! 사랑 중요한데 돌아올 거라 고민인데 난 지금 생각해 나에게 난 너를 사랑해 I love it girl 세상은 넌 부디여 소리처럼 부르지 마 미쳐대다 넌 넌 맘 굵게 타는데 다음번 더! 난 너를 사랑해 I love it girl 세상은 넌 부디여 내게 너 하나 부디여 소리처럼 부르지 마 미쳐대다 넌 넌 맘 굵게 타는데 마지막 사주 박수!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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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et's go!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ah Let's go! 네 발 dinghal all the way sing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야